잘하자 우리 잘해 쟤네는 봐봐 한국 사는데 갱갱거린 애들인데 아니 근데 저기만 전화 찬스 쓰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전화 찬스 써? 우리도 전화 찬스 할까? 전화 찬스 하자 그러면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면 나는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다 어 잠깐만 야 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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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할머니 조선아 저 내일 찾아뵈려 그러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 멸치국수 먹고 싶은데 멸치가 없어 멸치가 제 앞에 멸치 4마리 있어서 잡아다 멸치국수 끓여드릴게요 팀 프리우즈 멸치 프라세 형은 음 꽁치 진짜 화나는데 목소리가? 생선 가게 알바 비주얼 프리키 뱅 강강강 강강강 빼면 시체 아닌가 강강강 너 들어가 관관관 형이 해줄게 덕담 너 잘해도 못해도 너네 팀 탈락은 너니까 가질 필요 없어 부담 잘 가 빠이빠이빠이 오늘의 탈락자는 프리키뱅 음치 멸치 음치 멸치 음치 멸치 음치 멸치 음치 멸치 하하하하 예 도선아 이런 건 홍짜로 줘도 안 먹는다 어휴 아휴 학생 이거 좀 들어봐 뭐야 예 예 어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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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같이 생겼다는데 아 혹시 유우 이제 플리키뱅 집행할 시간 이 셋 다 가사를 전어도 탈락자는 바로 유우 플리키뱅 잘 가 군빠이 이건 너를 향한 토이고의 마지막 인상 가보자 레츠고 레츠고 온몸에 명품에 둘러났지만 일진 비시리 오우 그래 너의 꿈이 뭐니 혹시 옹파리 난 사실 이미 하고 있지 본선 준비 왜냐 3대 400이 내가 너희한테 주겠니 가루 잡은 멸치들 갖다가 어서 요리해 맛 쪽 췄다 이거 동네방네 손해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 잔치국수 끝내주는 국물 그리스틴 멸치 육수 좌세형은 매년 우승후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승후보 하하하 이제부터 나도 해보자 드릴 드릴 서울동에서 왔지만 영국 남자처럼 갱갱갱 나 오늘 둘이 팀 역사를 왔다 가자 나 혼자도 이내 전부 출발란 출발 와아아아아아아 와 Smith다 타격감 쪄요 톡이구가 잘했네 슬레이,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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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 슬레이, 왜, 왜, 왜? 우리 한 명 빠트렸어, 한 명. 한 명 누구? 칠린 호미. 아니, 칠린 호미를 우리가 안 했나? 안 했어, 한 마디도 안 적었어. 한 마디 해. 호미야, 넌 건강해서 보기 좋아. 어, 건강한 칠린 호미, 레츠 고! 건강한 칠린 호미, 건강한 칠린 호미. 건강한 칠린 호미, 만수무강. 만수무강, 예. 잘했다, 잘했다. 이거 이제 더 하면 더 주면 돼. 잘한다, 진짜. 와, 찢었는데? 와, 잘했다, 잘했다. 와, 에너지 너무 쳤다. 약간 여덟 명에서 공연하는 것 같다. 같이 호응해주니까. 앞에 두 개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 맞아. 뭐, 딱히 뭐, 그냥 뭐, 적당히 재밌게 했다. 그리스 팀은 깍그레코 깍깍그레코 깍!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혹시 영지 빼고 여기 세 명 아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않나? 몰라, 몰라. 야, 그거 아까 썼어. 얘네 뭐 맨날 버스 타고, 영지 버스 타고. 저희가 한 번 슬레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슬레이 잡기. 운전하는 거야? 아, 잘해. 슬레이 잡기. 재미있는 놀이. 머리 바퀴. 영지 버스 타기. 비트 주세요. 아, 무리야, 무리야. 아, 무리야, 무리야. 아, 무리야. 아, 무리야. 아, 무리야. 아, 무리야. 아, 무리야. 아, 무리야. 슬레이 잡기. 슬레이 잡기. 재미있는 놀이. 머리바퀴. 영지 버스 타기. 탈락 1순위에는. 3, 6, 5, 4. 뱅댄서. 포이고. 집에 갈 때 된다. 여긴 아니지. 스멘파. 빵댕이댕이. 분위기 메이커따리. 포이고. 딱 보니 쩌리 이거 1 플러스 1 헥타 깍두기 토이고 맨날 턱걸이 요 J-Pock이 X 정도 갖고는 못 쳐 대박 실력은 방구석이 딱이지 요 펭귄대가리 토이고 해라 다음 직장 생각하긴 참 많이 낮아졌다 쇼미 합격 기준 여기 참가자 중 너 혼자만 B-Girl 저급 팬이 가사 맨날 투어 투어 싼 티난다 이 X 밖에서도 너랑은 안 하겠다 친구 형 모자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우 열받아 윤아 물건이야 가라지 배 가라침 태 체급이 안 돼 내가 누구를 패 한 명씩 설명 들어갈게 어 너의 길이 딱 돼 이영지 그냥 꺼지세 신세인 그냥 따까리 토이고 그냥 광대 얘는 뭐였지? 어 이영지 그냥 꺼지세 신세인 그냥 따까리 그리고 토이고 그냥 광대 야 한 명 진짜 기억이 안 나 잠 뭔데 잠? 아 그 잠 잠자리? 잠자리 화이팅! 잠자리 화이팅! 잠자리 화이팅! 무지덕 무지덕 이런 게 웃겨 어 잠자리로 간다고? 슬레이 잡기 재밌는 놀이 머리받기 아잇 아잇 슬레이 잡으러 나왔지 여기 근데 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근데 너가 여기 나와서 한 게 뭐야 영진 나는 뻔해 근데 너네 팀 전부 다 뭐 했어? 토요 뱃어 I miss a walk with my 아잇 나이가 안 돼 안 돼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와우 망했다 어떡해 털고 털고 완전히 말렸다 나는 그냥 너네 팀을 전부 죽여 패스어 넌 그래 그래 패스어 영지 영지 패스 아잇 죄송합니다 야야 형 거치 않아 괜찮아 하이 댄스 타입 오케이 오케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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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자 그냥 가 그냥 슬레이 잡기 재밌는 놀이 슬레이 잡기 재밌는 놀이 머리받기 역시 버스 타기 놀다 보면 잘했어 자세가 달렸네 헤이 그냥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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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길 것 같아 굿게임 아잇 괜찮아 잘했어 아 플리티맥 너무 속상하다 근데 이번에 토이고가 MVP인 것 같아 충격 탁 렛츠고 렛츠고